오늘 그래픽 다는데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갈색 머리만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또 머리 색깔을 또 바꾸고 싶더라고요 겨울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무슨 색으로 할 거냐 버건디로 할 겁니다 겨울이니까 톤 다운해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리고 이제 머리를 좀 빗고 옆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머리하러 왔어요 오늘의 염색약 이 빨간색으로 합니다 버건디인데요? 버건디예요? 네 버건디입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연스럽게? 아니 뭐.. 자연스럽지 않나요? 저 은근 그래도 조금 많이 찍어가지고 괜찮아졌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머리를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버건디 이 단풍에 맞춰서 날씨도 좋아요 예 후 Ooh psyche 아우 아저씨 가평으로 가주세요 네에 네에에언 그거 해줘 따라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죠 하면 네 바로 어딥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슬레이트 찍 GMU 하나 둘 셋 우리 어딜 가고 있죠? 깜빙입니다! 네 릴레는 아쉽게도 릴레는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깜빙 일정 때문에 저희 4명이서 글램핑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나는 캠핑이랑 글램핑의 차이가 뭐야? 글램핑 글씨가 다르지 아 글램핑? 램핑 캠이랑 글램의 차이가 있을까? 음 네 따라라 따라라 빠바밤 도착하면 한 5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좋은데? 도착해서 짐 풀고 대충 여유를 약간 즐기다가 여유 밀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다 때려받고 끓이기만 하는 거 그것도 제가 자주 먹죠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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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디? 내일 우리 가평칼국수 먹자 얘들아 와 가평칼국수 가평칼국수 개맛이거든요 구라가 아니라 담금주를 먹어도 해장이 돼 담금주를 먹어도 해장이 된다고 미친 음식이야 미유 우리 심심한데 노래나 들으면서 잘까 얘들아? 노래나 들으면서 잘까요? 부산이 핸드폰 커넥팅도 해 커넥 커넥 슈퍼맨 니가 보고 싶을 때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널 느낄 수 있지만 널 느낄 수 있지만 슈퍼맨 우와 슈퍼맨이다 아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램 야 그 풍경이 진짜 좋아 확실히 지금 가평쪽으로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요 네 일단은 공기가 맑은 느낌이 있잖아요 얼음 냄새가 지금 차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 침대에 두 명씩 하나 써야 되거든요 네 난 혼자 쓸래 저는 일단은 두산이랑 쓸 거고요 아 왜요 왜냐면 두산이랑 저랑 약간 좀 이렇게 아 싫어요 그럼 내가 협칭이라고 써야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두산이랑 뭔가 그런 그 시간을 보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두산이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낸 적이 있죠 우정이 돈독해지는 우정이 돈독해지는 남자들의 뜨거운 시간 레슬링 지금 저희가 솔직히 약간 갑작스럽게 가게 된건데 네 너무 이제 일에 치여서 살고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바쁘게 살다보니까 저희가 삶의 여유를 찾고 싶었어요 애들이랑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 여행가자 주말에 여행갈 사람이라고 혁진이가 먼저 그 제안을 했죠 미끼를 던졌는데 저희는 그걸 콱 물어 불었죠 물어 불었죠 사실 저는 안 물었어요 얘가 물었죠 제가 저희 협박단에서 왔어요 제가 안 물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항상 그래요 혁진이가 뭔가를 던지면 제가 항상 진행시키라고 해요 혁진이가 그리고 이제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느낌 근데 또 막상 오면 좋아하죠 그죠? 가기 싫어하지만 가면 제일 잘 로드 오! 잠깐만 백두산스키가 있어요 백두산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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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노무스키 이노무스키 겨울에 스키장 가야지 아 근데 진짜 가야지 겨울에는 가야지 이거 스키장 안가면 진짜 이거는 그때는 형들이랑 같이 갈 수 있게 그때는 꼭 이제 저희 막내라인 말고 윗앤보이즈 팀 전체가 다같이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백두산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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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찌뿌릿 야 버섯 먹을 거지? 응 이거 하나만 사면 되겠지? 응 뭐랑 김치 먹을래요 I love 김치 먹기 편하게 되어있는 걸로 사는게 맞다 개좋아 나 김치 많이 먹어 진짜 미안한데 나 너무 좋아 쇼핑하고 올게요 쇼핑하고 올게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가 진짜 좋아요 아니 미쳤음 그냥 밖에는 이렇게 냇가가 계곡이 흐르고 있구요 아 네 뭐 협찬이나 그런건 절대 아니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아 낙엽이 이렇게 다 공개합니다 짠 엄청나죠 여기서 이제 불멍을 할거에요 따라따라따 따라따 따라따 누구야 안녕하세요 수영장 수영장 같은게 있구요 백두산이 있구요 여기는 어 안녕하세요 오늘 온다고 하신분 송님분들이신가 여기 이렇게 서 계시면 안되죠 아니 아니 청소중이에요 전 송님이 누워가지고 이거 군대 깔깔이 알아요? 군대 깔깔이 이거 군대 깔깔이에요 군대 깔깔이에요 잘 소수에 도착을 했구요 2층 이렇게 뷰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밥먹을 아하하하 뭐 밥먹을 준비를 수영할래요 지금 할거 같습니다 계곡보러 갈래 계곡보러 갈래 계곡보자 구경한번 계곡 가시죠 하하하하 조심해요 오 오 이거 낙엽때문에 조심해야될거 같애 야 이런데 뱀 나오는거 아니야? 뱀 나와라 뱀 뱀 나와라 뚝 딱 불명해줘 오 오 똑바로 아하하하 잠시만 잠시만 이거 던지겠습니다 아하하하 놀러왔어? 놀러왔어요 하하하하 자 1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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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뒤에? 안녕하세요 저는 아 저 지금 너무 생긴게 나와서 안되요 이따가 잘생긴게 다시 연락할게요 고기를 먹읍시다 이제 고기 먹자 조금만 사그라들면 하면 되겠다 세팅은 다닐 보여드렸다 고기를 잘 구워주는 남자가 이상형이신 분은 그냥 연락주시면 돼요 제가 인스타 아이디 이렇게 딱딱 나갈거 같아요 저는 안 구워요 여기 한 분, 여기 한 분 고기 잘 구워주는 남자입니다 진짜요? 이거 입김이 카메라에 잡히나? 두 분이 없으신 사이에 한 번 막간의 코너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두산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점 저는 두산이를 올려봤잖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요 일단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되어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먼저 그러지 카메라 끄는 순간 그냥 욕을 안 바라고 형들한테 예의 없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황금 막내죠 일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대는 정말 멋진 친구죠 예의가 없고요 위아래가 없어요 여러분 위아래가 없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없어요? 궁금한 거요? 네 남자 이상형 남자 이상형 사실 남자를 남자 팬분들 잘 들으셨죠? 호준이 형은 열려있답니다 전 항상 열려있어요 여러분 리얼 토크타임 하고 있거든요 두산씨 일단 안녕하세요 네 ak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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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평소에 동현이 형이 자주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아 그 인간이요 별거 아닌 거 같던데 어 저희가 또 특별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아 진짜요? 네 게스트를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? 누구죠? 네 어떻게 해? 어디있어요? 어디에요? 여기에요? 네 여기에요? 네 그쪽이에요 어 오우 좋다 으아 뭐야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지금 어 으헣 하나 갈라온거야 저희가 어디로 뭘 하러 왔죠? 저희 여기 강원도 춘천 맞나요? 레일 바이크 타러 왔어요 가평의 숙소를 잡았지만 레일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춘천까지 넘어온 저희 남자 4명이서 오브 타게 반려동물 막 데리고 가는데 저희 가족들이고 여기 반려동물이 하나 있잖아요 반려동물이다 반려두산 반려두산 원래는 첫사람이에요 맞지? 너무 설레요 안녕하세요 계약하셨나요? 아니요 몇 분이세요? 저희 4명이요 반려동물은 따로 없으시고요 네 방목 8km에 1시간짜리 포스인데 괜찮으실까요? 35,0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패드를 해주세요 1시간짜리 20분으로 한번 추려봐요 여기로 기다리라는 거야? 일단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과거 한마디 하시죠 권혁진 죽을 준비해 자전거 장인으로서 오늘 에이스의 메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사실 자전거를 10명을 탔어요 항상 다음에 spir을 뵙겠습니다 열심히 추ür돼요 너로 돌아갈 때는 혹시 도와주가가 있으믄가 와! 나 이거 우워! 누나 아니죠? 저게 빠지죠? 응 빠지!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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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장 오면 꼭 와야 되는거 탄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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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곳이 어디시죠? 사는 곳은 말씀드리면 안되지 않나요?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안 나갈거에요 안 나갈거에요? 안 나갈거죠? 네 주민등록번호도 혹시 한 번만 안 나갈거죠? 당연하죠 궁금한거 있어요? 계좌번호? 아니 그건 별로 강릉구에요 강릉구에요? 궁금해졌으면 그럴까요? 네 괜찮나? survived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누나 입니다 로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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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